앞으로 그 10년간의 경제를 일으키고 이 경제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살게 되는 공동관리체제 시대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2012년 5월에 본문하신 가족의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방향으로 갈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가면 못할 게 없는 민족인데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는 데다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부터 빠르게 처리하면 그 다음 건 저절로 다 풀리게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모가 앞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부모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살 1위를 하는 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가게끔 납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전부 다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는 죽는데 우리는 살기 좋으려고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살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빠지세요. 한 명도 책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수하는 데 노력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 다시 풀리게 돼 갖고 있는 그 풀려도 아주 지혜롭게 기가차게 풀리게끔 해주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혼자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제주로 갖고 어떤 할 일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지금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홍의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세계의 자살을 없애버리면 우리 삶에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자살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것이 바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가 보일 때 세계의 자살제로 프로젝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 해야 된다 우리부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자살을 세계의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상상이 일어나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십몇 년 동안 일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지금 앞으로 올 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살제로 프로젝트 이거는 사회 부모가 모여서 이렇게 내야 되고 이것이 앞장을 서는 사람이 누구면 그걸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사람이 누구면 정확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지만 빠른 시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이루어짐으로써 파장이 다른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큰 길을 열고 그 다음엔 끝도 전부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번 7월 7일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만들어 갈 테니까 그런 것 준비를 우리 정법 가족들부터 이걸 먼저 들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3,3,5 모이고 있는 게 우리가 클럽이라고 모이고 있는데 클럽을 이제 전부 다 사회 부모 클럽으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클럽은 클럽대로 있대. 이게 사회 부모 체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스스로 작은 클럽이라도 당신들이 작은 걸 이끌고 가는데 회비는 3만 원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공수표로 끝이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해갖고 작은 클럽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십시오. 이것이 전국에 지금 이 클럽이 이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전부 다 속해갖고 다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테니까 그런 거 우리 정법 가족들부터 이렇게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 큰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것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대한민국은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부모들이 모여서 세상에 최고의 잘못된 것부터 해결하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25년에 가을에 통일을 시켜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가급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가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지금 나올 텐데 교부에 들어가면 예약 판매를 할 거예요. 예약 판매를 하는데 예약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십시오. 예약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정법 명언입니다. 정법 명언이 36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화문 열어 읽어보고 내가 마음에 너무 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세안을 하고 이걸 탁 열고 싶은 대로 엽니다. 오늘 내 일진으로 보면 돼. 요거를 할 때는 오늘 요거 보고 나서 그 다음 거 이렇게 보주마. 아침에 일진을 딱 열어봤으면 요거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부 타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요거를 내가 해보는 거죠. 해보고 그 다음 저녁에 돼가지고 돌아와갖고 내가 요거를 딱 표를 해놓고 저녁에 와서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던가 요런 것들을 잡아가는 요런 거 이 책이 내가 만일에 기업을 한다. 만일에 그 무언가를 그 주위에 감싸는 사람이 있다. 선물하는 때는 이거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요거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배송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여기 얼마나 귀한 건지 본인들이 알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7월 요번 7월 7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 7월 7일이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요번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 스승님이 지금 지금 하늘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데 7월 7일 날 모여서 공부하는 건 토요일 날이죠. 7월 7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법문장에 다 나오시면 좋습니다. 좋고 요번에 선포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오는데 우리는 간접 공부를 하는데 직접 공부 직접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해갖고 여기에서 법문을 받는 것은 직접 기운이에요? 간접 기운이에요? 직접 기운이에요? 이거 때문에 현장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공부하러 올 때는 우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인들부터 해갖고 우리를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들도 전부 다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따라오는데 여기서 직접 질문을 해서 직접 에너지를 받는 여기 공부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이니까 우리가 만일에 현장에 못 갔을 때 이게 인터넷으로 해갖고 이렇게 접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진량의 기운이냐 70% 기운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지금 100% 기운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일해보니 너무 좋다고 하는 게 우리가 100일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딱 접하면 그때는 에너지가 막 막 성장을 해버린단 말이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현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공부를 우리는 시간 든다 경비 든다 이게 우리한테 마이너스 같지만 어마어마한 진량이 도움되게 꿈 때가 있단 말이죠. 현장에 내가 몇 번 가서 직접 에너지를 받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달라지는 요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아프고 하는 이런 것들도 낫는 것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린단 말이죠. 현장에 가면서부터 치유가 되고 오면서 치유가 되고 현장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치유가 되고 한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진짜 일들이 막 펼쳐질 테니까 요번 7월 7일은 오지간하면 현장에 와서 공부 같이 나누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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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